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순천시와 의회, 순천대와 지역 정치권이 전라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강행 방침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이제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부터 합당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전라남도는 순천대와 목포대, 순천시, 목포시의 5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오는 12일쯤 만나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합리적 방안들을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순천대와 순천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남도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자 회동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현재 일방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대한 불참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과대학, 대학병원 설치 문제는 일반 사업처럼 공모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판단을 요하는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남 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남도가 지금까지 수행한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탈락 지역에 대한 의료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대 관련 의견 수렴 과정 공개와 도민 동의 절차도 촉구했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 지역 정치권은 전남권 의대를 둘러싼 현재 전남 동서지역 간 극한 갈등의 책임이 전남 도에 있다고 직격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법적 검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주의고 성급하게 추진한 행정이 현재 전남권 의대 문제 사태를 자취했다는 겁니다. 자치단체 간 이해조정과 갈등 해결은 광역자치단체의 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라도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해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전남도의 투명한 원칙과 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도가 순천권이 합동 발표한 의대 공모 강행 입장문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전남도는 별도 합의 없이 공모로 정책을 급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요 사안마다 양대학 총장과 시장을 만나 설명하고 협의했으며 단일 의대로 선회한 것도 협의하에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두 차례 의대 설립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두고선 당시의 증원 규모는 400명으로 현재와 다른 여건에서 마련됐고 과거 용역 자료가 편향적으로 이용된다면 지역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용역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며 이번에 실시할 의대 공모 용역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개장 5주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일부터 6일 사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이 14만 명에 이르면서 재개장 5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하루 전인 지난 4일 7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1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올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원에 인공지능과 애니메이션을 접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호국 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에 불법 노점상이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씨는 불법 노점상 배후로 계약자 한 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북선 축제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먹거리 장터와 놀이시설엔 시민들의 발길이 몰립니다. 평범한 축제장 부대 시설로 보이지만 축제가 벌어지는 틈을 타 여수 씨의 허가 없이 운영된 불법 노점상입니다. 철거되지 못한 자재와 가득 쌓인 술병들이 이곳 해양공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축제 정식 프로그램의 하나인 벼룩시장 형식의 플리마켓은 이 같은 불법 노점상에게 자리를 뺏겼습니다. 피해 공간이 일단 안 되고 저희가 맨 처음에 예고받은 공지 참여 공지가 떴을 때는 떴을 때 나왔던 매대와는 전혀 다른 매대였고 그것도 바뀌었으면 미리 안내가 나와야 되는데.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노점상으로 인근 상인들 역시 거북선 축제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장사하는 데 매출이 작년 거북선 축제의 4분의 1이었어요. 지역 축제의 목적이 뭔가요. 지역 경제 활성화거든요. 축제 주최 측은 불법 노점상 운영의 배후로 김 모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제 상인들과 계약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 씨는 축제 주최 측과 계약한 5천여만 원 이상을 회수하려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상인들과 계약했고 여수시의 강제 철거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시는 김 씨를 국공유지 무단 점거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인근 상인들은 여수시의 소극적 행정에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순천시가 백강로 일대에 추진하는 녹지축 조성 사업에 대한 일부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현재 백강로 사업은 순천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민형사상 소송 등이 진행 중이고 시가 밝힌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조래동 백강로 2.1km 구간에 미세먼지 차단숲과 이면도로 등을 만들어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소유주들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오는 29일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안전재난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사고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환자, 화재 발생, 시설물 파손 등에 대비한 매뉴얼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찰, 소방, 의료 등 전문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교육청은 박람회장 혼잡도 관리를 위해 3개의 대구역을 설정했고 동시에 머무를 수 있는 예상 인원을 최대 4만여 명으로 계산해 세밀한 관람객 동선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매실 주산지인 광양에서 냉해가 발생해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최저기온이 보름 사이 영하 5도와 10도를 넘나드는 변덕스러운 기온 때문에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다음면에 한 매실농가. 매실나무에 푸른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매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야 할 나무에는 열매 대신 말라버린 꽃만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열매가 열린 것도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 달이면 매실을 따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수확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매가 제때 맺히지 못한 건 이상 저온으로 인한 냉해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일찍 꽃이 피기 시작한 이후 영하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 2월 10도를 넘던 광양 최저기온은 3월 초 다시 영하 5도로 떨어졌고 이후 11도까지 찍으며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광양에서만 전체 매실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400여 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순천에서도 220헥타르의 냉해가 확인됐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실 저온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오는 13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11억 원 규모의 편취금을 가로채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눈썰미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쓴 20대 남성이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창구로 온 이 남성은 은행 직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해달라 요구합니다. 앳된 외모의 남성이 고액의 인출을 요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 곧바로 남성의 계좌 사용 이력을 조회하자 사기로 3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타 계좌와 거래한 내역들이 확인됐습니다. 몇몇 가지를 더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융사기에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 거래인 것 같은 느낌이 확신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은행 직원은 이 남성에게 다른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오겠다고 둘러대며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막았고 경찰이 오기까지 15분 동안 인출을 지연시키며 체포를 도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확인된 이 남성. 지난 2월 말부터 광주와 목포 등지의 은행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총 11억 원 상당의 편취금을 이체나 택배 또는 대면 전달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 건당 50에서 8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진도에서도 60대 여성이 주식 투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8천만 원을 이체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에 의해 극적으로 무마되는 등 시민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숨기려고 하시는 모습이 넉넉하게 드러나고 통화가 여러 번 오면서 결국에는 고객님이 밖으로 도망가는 걸 보고 이게 사고다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모두 570여 건.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만 130여 건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5,100억 원에 달합니다. 어떤 광고서도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은행 밖에서 대출금을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랩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피해를 보셨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경찰은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피해자 파악에 나선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시가 제7회 섬의 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3일까지 화정면과 돌산읍 등을 돌며 섬의 날 행사의 기본 방향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섬의 날 행사 개최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여수시는 섬박람회와 연계해 오는 2026년 8월 행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 입니다. 밥상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김과 가공식품인 맛김물가가 동시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김 원재료 물가 상승률이 10%를 기록하면서 맛김에 이어 인기 분식 메뉴인 김밥 물가까지 도미노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남 지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품을 사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여수 벼룩시장이 오는 11일 거북선 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여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행사 후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여전히 흐린 가운데 약한 빗줄기가 지나는 곳도 있었는데요. 비는 어버이날인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비의 양은 밤사이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내일까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늘하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내일 10도에서 12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4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12도, 순천 고흥 11도, 광양 10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고흥 19도, 순천 광양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도 오전까지는 한때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는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9시 4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에 탑재할 위성을 공모합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지난해 3차 발사 당시 7기의 위성을 탑재해 국내 큐브위성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데 이어 내년 4차 발사에서는 기술 신뢰도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오는 24일까지 3주 동안 누리호 4차 발사에 부탑재 위성 6기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5시 4차 발사에서